아따, 9시 되니까 먹네, 참. 이게... 뭐 이렇게 또가 좋아. 알릭 버터 전복이 영어로구나. 아발론? 진짜로? 아발론?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. 아빠 이런 거 틀리는 거 싫어하잖아. 불명해지, 틀리네. 서울대 출신. 오케이. 문어를 한번 먹어볼까? 오케이. 여기 초장 있어요, 초장. 아까 그... 맛있겠다. 직접 잡아오신 문어라고 그랬잖아.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. 맛있게? 어떻게 먹는 거야, 이거? 이게 잡내가 안 난다니까. 이게 얼음물에 넣어놔서 이 식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지? 이거 매운 고추야, 뭐야? 드셔보시면 알아요. 응? 드셔보시면 알아요. 나도 모르니까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꼭 저거 제안하는 사람이 걸려요. 맞아요. 안 맵네. 안 맵네. 응. 안 맵네. 안 맵? 응. 아... 그렇지. 그렇지. 안 맵네. 안 맵? 응. 물 좀 갖고 와. 그래, 그래. 나 매운 거 먹으면 딱 고칠하거든. 왜 이렇게 맵냐? 엄청 맵네, 이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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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